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되면은 의외로 가격이 좀 주춤하거나 떨어지기 마르는데 강남 4구를 비롯해서 가격이 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도 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을 유지하고 실거주자, 수요분들께서는 좀 더 매수 시기를 약간 늦추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부동산 알토마토TV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또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슈를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네, 이제 한 10월 31일이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철도, 광역철도망, 2030 교통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도를 중심부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발표가 있었던 GTS, A, B, C 노선 뿐만이 아니라 신안선선이라든가 이걸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서부광역권 철도가 늘 한번 염두에 둬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집중도, 즉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경기 등 대도시 광역 거점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도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광역교통 2030 내용에 담겼는데요. 지하철 3호선, 9호선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다소 취약했던 경기 파주시, 양주시 등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지역이 이번 비전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철도 발표라든가 광역교통망을 발표했었을 때는 과연 어느 지역이 먼저 가격 반영을 해주느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철도망은 약간 추후에 설명을 많이 드리더라도 일단 교통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외곽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개통을 하게 돼서 개통을 했었을 때 오히려 남북권, 서울 남북, 수도권 남북, 이남 쪽에서 가격 반영을 먼저 했었던 것이 아니라 강북, 소위 말하면 한강 이북권에서 경기권이 가격 반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원 IC 쪽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번에 철도망 발표뿐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를, 제2외곽순환도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 내용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아마도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 강북 쪽, 경기도 북북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광역교통망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도권 남부보다는 좀 더 광역 방향이 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개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통행 시간을 전체적으로 즉 수도권 북부, 수도권 이남쪽, 동북권, 동남서를 전체적으로 30분대, 서울 안쪽으로 해서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통행 비용을 최대 30% 정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2% 정도, 전체적인 월급 평균가에 한 12% 정도를 교통부로 부담을 하고 있었고 약간 그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30년 계획 안에는 한 8% 정도로 좀 낮추겠다. 그래서 전체로 한 달에 나가는 교통, 교통비용을 한 20만 원대로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환승 시간대인데요. 이 환승 시간대로 한 30% 정도를 감소를 해서 환승을 좀 편하게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선 자체는 짤막짤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하나의 특이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광역교통망이 발표가 된다면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죠. 전체적으로 안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GTX-A 노선과 신안산선 또는 GTX-B, C 노선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B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 진행을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또 예타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부광역철도입니다. 이 서부광역철도 소위 말하면 GTX-D 노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GTX-D 노선이 만들어질까 이게 인천에서는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GTX-D 노선이 과연 만들어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국토교통망이 발표를 했되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발표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을 보면서 어떤 아파트 또 아니면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를 어느 쪽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인 것을 좀 판단해야 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효과를 좀 보게 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광역급행을 교통망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광역교통망 체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상당히 좀 좋아하는 모습들을 저도 가끔 보고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런던이라든가 일본 또 미국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는 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대비해서 약간 30% 정도도 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 60%까지 한번 끌어내 보겠다라는 것이 2030 광역교통망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철도와 도로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도 좀 크게 번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환승에 대한 편의뿐만이 아니라 이 광역교통망의 운영 관리를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혼잡도가 없고 또 공예가 없는 어떤 미래의 어떤 교통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남양주라든가 화성, 인천광역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남양주, 화성 이 부분을 현재 시간대와 2030년, 2030년도의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 다축을 크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에서 일상까지는 약 30분 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화성시와 강남, 또 남양주와 서울역을 약 30분 때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집중도, 이 서울 안쪽에 모여드는 어떤 실거주자의 집중도를 이렇게 경기,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퍼지도록 그래서 가수요층을 넓게 포진시키도록 해서 가격 상승폭을 크게 아파트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떤 실거주에 대한 어떤 수요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에 큰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승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또 혼접도를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혼접도 개선 효과를 보게 되면 광역철도, 광역버스라고 하죠. BTX, 광역버스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광역버스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치우겠다라고 해서 현재 2019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 약 150% 이상, 또 100% 이상 크게 확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수해 범인을 GTX, A, B, C 노선을 잠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GTX가 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해 지역을 반경 약한 5km 범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잡는 범인이 있어서 그래서 양주에서 덕정까지 이어지는 부분, 또 파주 운정에서 이어지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에서 연결이 되게 되면 좀 더 연장 노선을 좀 더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GTX, B 노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근에 또 한 번 떠오르는 것이 이 GTX, D 노선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검단, 또 김포를 연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홈젓도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여기라든가 아니면 사당역 쪽으로 해서 환승 노선을 시켜서 그래서 분산시키는 효과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아마 이 서부 광역철도망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포와 연결이 돼서 그 한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GTX, A, B, C 노선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GTX, D 노선, 소위 말하면 김포를 연결해서 김포를 연결해서 한암까지 연결하는 이 GTX, D 노선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여기서 또 하나가 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이 경정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광역철도망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뭐냐면 서울철도망 구축 계획과 맞물러져서 연계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갖는 부분, 또 거기 안에서 과연 이렇게 실행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부분을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호선 급행한 노선이라든가 강북행단선, 또 강북행단선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 연계성을 갖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4호선 뿐만 아니라 강북행단선, 또 7호선 연장 사업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시 안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서부선과 강북행단선, 또 이제 7호선 연장 사업이 또 포함이 되겠죠. 7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과 아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7호선 라인 자체를 급행 노선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도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급행 노선화를 시킬 것이고 또 급행이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급행이 쓰는 역사에 대한 부분, 역사의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연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이 갖고 있는 급행이 쓰는 부분에서는 어떤 상업 지역의 어떤 발달, 또 업무 시설의 발달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도 연장 사업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주변 지역을 어떤 급행이 쓰는 역사 주변 지역의 어떤 상업 시설의 발전, 또 이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어떤 기대책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광복 횡단선인데요. 이 광복 횡단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기존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에 따라서 붙는 것이 아니라 없는 지역에 붙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도보거리 내에 약한 15분 내에 전철이 없는 지역의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광복 횡단선 자체가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 횡단선이 지나가는 지역 중에 급행이 되는 지역, 또 이제 서부선과 맞물리는 명지대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좀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트램과 이 트램 라인인데요. 이 트램 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광역교통방 안에 좀 들어가 있죠. 서울시 발표한 내용에서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례 트램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쪽에 트램이 연장되는 노선 중에 주목해야 될 노선은 이 성남 1호선과 이 성남 2호선을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는 성남 1호선 같은 경우는 성남 일반 산업단지 쪽 안쪽으로 좀 지나가서 그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 집가 상승의 어떤 결인 차익을 충분히 하고 이 성남과 8호선을 지나가는 노선하고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 이제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하고 또 직결되죠. 판교와 직결되면서 8호선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8호선 같은 경우는 또 별례선이 별례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8호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성남에 있는 어떤 직장인 수요층을 강남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8호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남 자체가 성남 자체가 연장이 되고 트랜과 만불리면서 어떤 교통에 대한 분산 효과를 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남 1호선의 어떤 트럼, 또 성남 2호선의 어떤 트랜과 만불리면서 직장인 수요층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서 집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남 1호선 쪽 주변 지역에 성남 1번 산업단지의 업무 시설, 업무 시설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외곽순환도로인데요. 외곽순환도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외곽순환도로, 초기에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질 때 이 강남 쪽보다는 이 강북 쪽의 가격 반영이 오히려 좀 빨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북 쪽에서 특히 의정부 쪽 주변 지역, 또 호원아이씨 쪽 주변 지역의 각상승폭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수혜 지역 자체가 김포 쪽 주변 지역과 파주하고 포천, 이쪽이 먼저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파주와 포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항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교통을 한꺼번에 실어내려는 물류교통의 허브 단지로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수혜 지역이 어디냐 하게 되면 이 파주하고 포천 지역, 양주 쪽의 일대에 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집가 상승, 토지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봉담이라든가 동탄, 이천 쪽에 가져가는 파급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북 쪽, 이북 쪽, 김포 쪽 주변 지역으로서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김포하고 연결되는 인천과 연결된 물류단지입니다. 김포하게 되면 김포 신도시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마곡지구의 어떤 산업단지 부도심의 어떤 산업단지의 역할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김포가 인천과 직결되면서 어떤 김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의 허브 또 물류의 허브로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쪽 주변 지역은 현재도 지금 2030 도시기별, 서남권 쪽을 보게 되면 이 김포 쪽으로 어떤 철도와 도로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외곽순환도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김포 쪽은 상당히 메리트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광역과 통방구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신도시 쪽 주변 지역에 들어가는 철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송도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도에 대한 부분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원정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옹정홍대선입니다. 이 서남권 쪽, 소위 말하면 까치산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화곡역 쪽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이 원정홍대선이 연결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고기동 쪽, 부천의 고기동 쪽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어떤 집가 상승도 개인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진조선 뿐만 아니라 이 구호선 연장사업, 또 유래신사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남권과 서부권, 동남권과 동북권을 구분을 해서 어떤 집가 상승을 어디가 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또 하나는 이 외곽스런 도로 또 안에 들어가는 철도의 어떤 사업 진행 자체가 GTS A노선 같은 경우는 2023년, 또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2024년 또 GTS B노선과 C노선 같은 경우는 27년과 28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유교통망이 발전이 되면 이게 과연 언제 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라든가 또 건물, 건물에다 투자를 어느 시기에 먼저 좀 해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내용, 또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철도와 도로의 어떤 발표 내용을 두 가지를 좀 연계성을 좀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연계성을 갖지 않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성을 뭉뚱거려서 그물망처럼 좀 만들어놨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다른 한쪽 땅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고별로 또 시별로 해서의 어떤 협력체계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민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주변에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딜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먼저 좀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좀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안에서 생기는 환승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 지역의 별래역이라든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진 지역들의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 토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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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